유전자가 변질돼서 꺼지고 변질돼서 병나서 죽는 쪽을 우리도 모르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늙어가면서 병드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쉽습니까? 미운 짓 하면 미워하는 것은 전혀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미워?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하는데 이걸 미워할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미워하는 데는 전혀 힘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선택 내 내면에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선택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이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의 본성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떤 얘기를 잘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도소에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갔더니 여자 교도소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여자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요? 사기래요 그러니까 여자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의 30%가 사기죄예요 사기죄 그런데 거기에 두 부류가 있대요 그 사기죄 그래서 이쁘게 사기치는 여자 죄수들을 꽃뱀들이라고 그러고 안 이쁘면서 사기치는 여자 죄수들을 구랭이라고 그러고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옷 색깔이 다른 죄수들이 여자 죄수들 저분들은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살인범들이래요 그런데 이 남자 살인범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여자 살인범의 살인대상이 누구게 누구게? 여자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편 죽이고 싶은 사람 한 번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가족이고 남편이 제일 막대요 여자들은 남 죽이는 것 보다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평생 이 놈은 남편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미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우리 한국의 아내들이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부른대요 아 너무 인간적으로 부른대요 그래서 그 남편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인간이라고 부른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 그 인간에는 이시들이 제일 많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참 재밌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여자분들이 아 그 남편을 부를 때 아 아 아 아 원수라고 부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자, 그래서 평생 그 남편을 미워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그냥 습관화가 돼 가지고 그렇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당연하게 나를 지배하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내 유전자를 끄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살아온 게 그게 뭐예요? 정상이야. 그래서 그것이 나의 본성으로 변질돼서 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라. 그러면 병 낫는다는 말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선택만 하면 유전자는 안에서 초인간적 차원에서 그렇죠? 전지전능한 차원에서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내가 회복은 못 시키지만 의사들은 회복은 못 시켜주지만 그 초인간적 차원, 초자연적 차원에서 회복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에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꺼진 유전자를 켜 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초인간적인 어떤 뭐예요? 그런 차원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을 여러분 무슨 차원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저녁에 보여드렸던 그 암세포 죽이는 장면, T세포가 보면서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장면은 병균이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균을 죽여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고 있는 장면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걸 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 T세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동원하는 능력이나 며칠기, 그 노란색 물질을 필요한 유전자의 스위치에 동원하는 능력이나 이건 같은 동일한 뭐예요? 초능력입니다. 초인간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초인간적,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지유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의 성함이 인간이시면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살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싶다는 뭐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아, 그렇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다시 성사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초자연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 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거는 나는 모르고 있어도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 주는 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건강이 유지되도록 내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몰라도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실 텐데 여자분들은 특히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알아요? 몰라요? 아기는 엄마의 존재조차도 몰라요.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 아기는 젖을 빨아도 이게 엄마의 젖꼭지라는 것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기저귀를 갈아줘도 아기가 알아요? 이 질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기는 모르지만 엄마는 아기가 아무것도 몰라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쉬운 말로 돌봄이라 그러죠. 돌본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뭐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갓난 애기들이 의식은 할 수 없지만 엄마의 무의식 중에 엄마가 돌보는 돌봄 속에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 이렇게 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돌봄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극장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그 상황이 다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게 뭐예요? 그 돌봄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족, 그 분위기 속에서 서로서로 뭐하고 있다? 서로서로 돌보고 있다. 그 돌봄이 나타나. 그 돌봄을 우리가 볼 때 이제 프로그램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 돌봄을 볼 때 그 돌봄을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아름답게 느끼는 거야. 왜? 그게 아름다워. 제가 한 번은 어떤 걸 보니까 부부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애기가 아홉 명이야. 그런데 이 아홉 명의 아기들이 애들이 정말 진짜 돌봐. 제일 큰 언니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제일 큰 언니부터 다 돌보고 그다음에 또 돌보고 또 나중에 어린 거는 또 큰 언니가 피곤해서 잠을 돌보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예요? 옹기종기 막 돌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즐길 때 참 아름답다. 아기가 너무 많은 건 뭐예요? 아수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수라장이 뭐예요? 아니야. 그 아수라장 같은 판국에서도 그 돌봄이 나타나.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의 유전자는 회복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에도 건강을 해치는 작품이 있고 그렇죠? 건강을 도와주는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봄이라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 돌봄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른 단어를 가져다 쓰면 그게 무슨 뭐예요? 돌봄. 돌봄은 곧 무엇이다? 아 보살핌 좋아요. 그래요. 그 보살핌. 이것도 어떤 초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보살핌이에요.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돌봄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돌봄을 받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총통 털어서 그걸 모두 다 모아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이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알고 보면 굉장한 단어예요. 유전자의학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잘못되면 이게 눈물의 씨앗이 되어버린다. 이게 큰 문제예요. 개념의 문제. 그래놓고 뭐예요? 또 뭐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 사랑이 아주 추해지는 거야. 굉장히 무선적이 돼. 이기적. 사랑은 돌봄 때 보살핌 때 이건 뭐예요? 이타적이기 때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일 때 아름다워요? 상대방 중심일 때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목걸이 사달래도 안 사주네. 이런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나를 눈물 나게 하네.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이래서 가장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단어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정말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초자연적 사랑. 이것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런 현상은 지금 김정은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까지도 그 왼수 새끼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우주에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추구합니다. 아직은요. 이런 이 차원에서 이러한 초인간적 초자연적 차원에서 우리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지 인간 차원에서는 회복이 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차원에서는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없어요. 한때 현대의학께서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상상을 하면 병이 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게 한 25년 전 얘기인데 그게 계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 되면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했을 때는 시작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화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끈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T세포 암세포 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봤으면 여러분이 눈을 감고 T세포들이 지금 암세포 쪽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그리고 T세포 유전자가 켜졌다.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픽픽 뿌려졌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죽었다. 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상상을 하면 실제로 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던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기능이 뭐예요? 상승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고 있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말이죠. 선택 안 하는 사람은 상상 안 하죠. 여러분 어떤 여자를 정말 사랑하면 무엇을 상상해? 하 결혼하는 거 상상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첫날 밤도 상상 해보고 다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상상 그것이 내 몸에 뭐예요? 실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유전자가 이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요. 자꾸 이렇게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T세포가 암세포로 조금 어려워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욕을 쉽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이 암세포들은 물고기다. 물고기라고 상상을 해라.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암세포 그것은 바닷물 속에 있는 뭐예요? 물고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T세포들이 이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갈매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상상하자. 그래서 적극적 상상요법은 12명이 딱 적당하래요. 숫자가 너무 자라도 서로 상승효과가 별로 없고 12명 정도가 되면 그룹으로 서로 상승효과가 12명이 넘기 시작하면 조금 산만해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12명을 딱 해서 환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물고기 이거는 뭐예요? 갈매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방안에 12명이 모여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을 서로서로 잡고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해변 모래사정 파도가 밀려오고 떠나고 그러면서 갈매기들이 가끔 한두 마리씩 지나가고 그래서 갈매기가 지나가면서 끼우 하고 소리도 내고 지나고 그러면서 지금 바다 속에 물고기가 많다. 여러분의 피 속에 뭐가 많다? 암세포가 많다. 그런데 지금 이 T세포들 이 갈매기들이 몰려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눈을 감게 하고 갈매기들이 점점 몰려오는 것을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갈매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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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제 그 상상을 도와주기 위하여 갈매기들이 점점 갈매기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면 갈매기 소리가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갈매기가 떼로 와가지고 이 물고기 암세포 떼를 공격할 때는 막 굉장히 시그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상을 도와주도록 음향 효과를 막 내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치료를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을 하며 일주일 후에 면역력이 팍 상승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 상상요법 파지티브 파지티브 이미지로 테라피 그래서 적극적 상상요법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안 하신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게 왜 요즘 안 할까요? 면역력이 일주일 지났을 때는 면역력이 팍 뛰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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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보다는 문제가 왜요? 효과가 별로 없어. 3주째 하니까 미미해. 한 달째 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모여서 손잡고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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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 이거 하루 이틀이지. 하면 할수록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 없어요. 이게 습관화되고 아이고, 오늘 또 갈매기 갈매기 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면 그냥 주문만 외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강의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만들기 위하여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있어야 돼. 내 머리에서 우리 내는 정말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강의를 말로만 듣는데도 영상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우리 윤PD님 같은 분들은 맨날 영상 보다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말 들으면서. 항상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림, 그림. 맨날 그림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고 들은 데서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더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더욱더 내면화 시켜가지고 뭐까지 만들어 보시려는 거예요? 영상,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으면 낳았을 때도 상상도 해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 낳고 실패하게 상상을 하라고 냅다 그냥 두면 무슨 상상만 하게 죽는 상상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나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막 장례식까지 하더라고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상상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잘못된 본성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정말 내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이 긍정적 상상을 연습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주 그래서 이런 모든 돌봄, 보살핌 우리는 결국은 뭐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분명해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거나 여러분의 노란색 매칠기라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정확한 스위치에 가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유전자를 켰다가 끄다가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내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악산을 한번 쳐다보시더라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산이네? 그렇죠? 보름달이네? 여러분 산을 봐도 매일매일 보는 산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보이면 그런 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어제 본 산하고 오늘 보는 산하고 또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데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암 걸리신 분들과 많은 얘기를 오래 나눴습니다. 제일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정신없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사랑을 느껴보지 뭐예요? 못하고 산 사람. 자, 그게 가장 부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봄이 왔는지 갔는지 모르고 살았다. 단풍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살았다. 여의도의 벚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고 몇 년이 지나. 틀림없이 여전자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긍정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려고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 왼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선택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그 기술은 그건 어디 차원이라고 해요? 초인간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드로 병 낳는다는 것은 혐의밥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해서 낳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식생활도 어떤 식생활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선택이 하나예요.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커피보다는 콜라보다는 뭐를 마시겠다? 제 맑은 물을 마시겠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야.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 안 피우겠다? 또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선택,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라? 아름다움을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이거는 지적능력도 필요하고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힘, 에너지도 필요해요. 뭐를 이동을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 에너지가 있어야죠. 이게 여기 있다가 이리로 이동이 됐다면 분명히 뭐가 작용한 것이에요? 힘, 에너지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으로는 끊임없이 이런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의 문제는 우울증이다. 그리고 우울할 뿐만 아니라 뭐하다? 무기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기력. 사실 이 기력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죠. 왜? 기가 곧 뭐예요? 힘이에요. 이거는 두 단어를, 같은 뜻을 가진 두 단어를 그냥 중복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면 힘이고 기, 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방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무기력입니다. 기가 온 몸을 잘 돌아다녀서 기가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기의 소통이 어떻게 됐을 때? 막혔을 때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병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의 가장 큰 맹점은 분명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서 유전자들이 조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어떤 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방, 현대의학에서는 그 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있었다고요.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칠기가 돌아다녀고 T세포가 이동을 할 때 이 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기의의 존재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한방 쪽에서 양방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봐라, 우리가 그랬잖아. 그러면 기분 나쁠까봐 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한방은 기는 알았는데 뭐는 몰랐고 유전자는 몰랐어요. 그런데 양방은 유전자는 알았는데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에너지, 힘의 존재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양방은 양방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한방은 한방대로 문제를, 유전자를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양방과 한방의 뭐예요? 양방이 잘 알고 있는 유전자의학과 그 다음에 한방에서 말하는 길을 같이 융합을 시키면 마침내 의학은 완전한 의학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자연치유 이런 범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뭐예요? 초자연적, 초인간적 차원인데 그 초인간적, 초자연적 차원에서 우리를 조절해 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융합의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시기요법, 자연요법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너 설악산 가서 뭐 했냐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융합의학 치료 받고 아시겠죠? 그 융합의학은 설악산에밖에 안 해요 지금 현재 앞으로 여러 군데서 하길 바라는데 여러 군데, 너무 여러 군데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병원들이 문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그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병원 문 닫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병원 문 닫으면 설악산이 터져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밥벌이 못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고 심각한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의학을 의학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틀림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력 그러니까 이 기의 본질은 뭔가? 이 기의 본질은 아까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때 아름답다. 참 이쁘다. 그러면 힘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가 꺼졌다가 딱 켜집니다. 그러면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돼서 우리가 행복해지면서 이 현상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아름다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움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때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길 길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뉴스타트의 사실은 한국 언어만 한국말만 잘 이해해도 뉴스타트는 한국말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뉴스타트 의학은 무엇의 의학이에요? 힘의 의학입니다. 그렇죠? 초자연적 차원의 힘에 의존하는 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힘이 빠졌다고 해요? 힘 빠졌다고. 그럼 힘 빠진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줘야 돼? 힘 빠진 사람들한테 친구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힘 내. 그런데 힘 내라는 말을 백 번 해봐야 힘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힘 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힘 납니까? 밥 사주면 힘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을 내게 상대방의 힘이 빠졌는데 힘을 내게 해주는 방법은 뭐를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밥 먹으면서 위로해 주고 그러면 밥 먹고 나면 아휴, 이제 힘이 좀 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면 유전자는 언제 꺼집니까? 힘이 막힐 때 꺼져요. 힘이 막힌다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사로 합니다.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혔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그러면 기가 막힐 때는 이 아름다움이 기의 본질이다. 힘의 본질이면 언제 힘이 막혀요? 아름다움의 반대. 더럽고 아니꼬인 거예요. 더럽고 아니꼬. 더럽고 아니꼬와. 그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기가 막혀. 그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 죽겠네. 왜 죽겠네요? 기가 막히니까 유전자들이 쭈르륵 다 꺼지니까 세포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죽을 맛이야. 그래서 기 막혀 죽겠네. 그렇죠? 그러면 아름다움이 이 힘, 기의 본질 중에 하나라면 어떤 경우에 아름다움의 기가 막혀버려요? 더럽고 아니꼬죠. 너무너무너무 더러워. 그래서 더러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더러움을 느끼면 죽을 맛인 거예요. 다 참 더러워서 말이야. 그래서 참 더러움을 좀 안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테레비전 보면 자꾸 저도 더러운 생각 자꾸 나가지고 이게 좀 괴로워 사실. 아시겠죠? 싸워야 돼. 투쟁을 해야 돼. 아, 좀 좋게 봐주자.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자. 이렇게 제가 요즘은 노력을 하면서 TV 봐. 그래서 무조건 욕만 드립다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길을 막히게 하는 게 뭐예요? 알잖아요. 뭐? 선. 누가 나에게 뭐를 베풀었다? 선을 베풀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나는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감사. 고마워. 사실 미나 선이나 이게 다 알고 보면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워. 사랑은 뭐예요? 선해. 그래서 친구가 와서 내가 힘이 빠져 있을 때 밥 사주면 뭐예요? 아, 힘이 나는 거예요. 일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 기의 본질이라면 어떤 경우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한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원통하고 뭐예요? 분하고 억울할 때 기가 막혀 안 막혀요?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럴 때는 기가 막혀도 꽉 막힐 수가 있어요. 꽉 막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죠? 기절 기절이요. 그래서 전화 한 통화에 기절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간단해? 우리 유전자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에 민감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를 무슨 기라고 불러요? 좋은 기 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진 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좋은 강의를 듣고 있으면 힘 나요? 안 나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내가 선택만 하면 내 잘못된 유전자를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힘이 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뭐예요? 있구나 힘 나요 안 나요? 이야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진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언제 기절해요? 사기당했을 때 뭐라고? 내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뭐예요? 친구가 먹고 도망가버렸죠 기절하죠 그러니까 이 진선미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 진선미가 들어오면 우리는 뭐하게 돼 있어요? 감동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이 점점 사라지면 자꾸 빨리 늙어요 그래서 애들은 왜 그러니? 그래서 이런 진선미의 에너지를 무슨 기라고 부르냐 하면 그것을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고 쑥스러울지라도 무엇을 선택해야 돼? 생기가 넘치는 연습을 하시더라 이 말이야 이건 되게 중요하다 생기고 그래서 화이팅! 하고 이렇게 한 번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망가져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주책을 떨어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기서 앞으로 열흘 동안은 앞으로 20일 동안은 한 번 주책이 되어보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주책을 안 떠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주책을 안 떠는 점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젊지 않은 사람 그래서 어릴 때는요 병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해요 왜? 어린아이들은 뭐가 많아요? 감동이 많아 제가 한 번 우리가 2부 세미나 때 주전개곡이라는 데로 소풍을 갑니다 거기 가면 산채 비빔밥집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서 비빔밥 먹고 싶거든요 2부에 남으시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꼭 한 달에 한 번은 가죠 어느 날 참가자님들하고 같이 주전개곡 안으로 경치 정말 끝내줍니다 주전개곡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가족이 왔어 그런데 꼬마가 한 5살인가 누나가 8살인가 되고 그래서 부부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5살 낳은 애가 난리가 났어 다람쥐다 다람쥐 누나 이리 와 다람쥐다 그 다람쥐가 이뻐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 누나 이리 와 뭐 다람쥐 봐 누나는 3살도 많아요 누나가 와서 어머 다람쥐네 아빠 아빠 아빠는 뭐라고 하죠 나 다람쥐 봤어 점점 감동이 식어지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뭐예요 예민도가 떨어지면서 점지 않게 됩니다 점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유전자는 꺼져가기 시작하니까 주책이란 말이 좀 술 먹고 엉뚱한 짓 한다는 뜻을 가졌지만 진짜 주책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기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책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미에서 주책을 떠시라 이 말입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진선미 바로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뭐가 돼 이 생기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사랑 속에 있는 바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생명에너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러한 진선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예민도가 떨어졌고 자꾸만 모습을 무슨 쪽으로 보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했는가 그 요소들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을 봐요 어떤 분인데 어떤 분인데 뉴스타트에 오셔서 위암 말기로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문영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항암치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자꾸 재발하고 퍼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막에도 퍼지고 이제는 간에도 퍼지고 복수는 차고 이제는 가망없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이 초자연적인 에너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 생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걸 깨달았고요 이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 인테리어 하시던 분인데 사업을 크게 써요 그래가지고 저기 삼성에서 하는 뭐예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내부 인테리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돈도 막 벌고 사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봄이 몇 번을 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정신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호랑이 이름이 뭐예요? 지금 암환자들은 암이라는 호랑이에 물렸어요 그런데 뭐만 차리면 낫는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돼요 왜 그래요? 정신 없이 살다가 암호랑이에게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낫는 방법은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돼요 그래서 이 정신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정신 신 신 자가 무슨 신 자가? 신 신 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정 자는 무슨 정? 아주 깨끗하고 총명하고 가장 부드럽고 그런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선미의 신을 너무 멀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일은 다 관뒀죠 집에 가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보니까 저 아래 벚꽃이 쫙 펴는 거예요 그 벚꽃을 보고 눈물이 나더래요 아름다운 벚나무야 내가 너를 뭐예요? 지난 5년 동안 다 봄마다 피었을 텐데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벚꽃을 보고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벚꽃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음 봄까지 내가 3개월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3개월밖에 못 살면 다음 벚꽃을 못 보니까 다음 벚꽃만 보고 죽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그러다가 다음 벚꽃 필 때 자기는 완전히 위암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뭐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지금 23년째 살았어요 23년째 그래서 가끔 여기 오셔서 후배 참가자들에게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회복 얘기라고 그러죠 이분이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3개월도 여러 가지 돼요 1년 3개월도 있고요 2년 3개월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는 매년 3개월씩 살고 있대요 그건 그게 3개월이 1년 3개월이 되고 2년 3개월이 되고 23년 3개월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3개월을 정말 한 해 한 해 아름다움을 기다리고 또 아름다움에 감동받고 정말 내가 정신없이 진리고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그거 다 망각하고 그렇게 살던 삶으로부터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진전미를 추구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그 보살핌 그래서 그 돌봄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3개월도 30년 3개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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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